다니? 다니야? 다니? 응 일단 나 일로와 다섯시에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홉시다 아홉시 지금 일어났다 아빠 잘 잤어? 천천히 가야겠다 잘 잤어 잘 잤어 뜨거워 근데 오늘은 갔다 오긴 갔다 와야 돼 다니야 아 저번주 바지영화 보지도 못하고 다음주는 또 출근해야 돼서 못 꺼고 이번주 가야돼 네? 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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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ão 잠시만요 잠시만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다리는 엄마 먹자 잠깐만 엄마 먹자 잠깐만 응? 너 배에 뭐 묻혔어 응?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엄마 먹어 다녀 아빠가 슬슬 가야 돼 응? 엄마 먹자 응 먹어봐 알았어 알았어 어떡해 털 상태가 겁나 잠에서 깬 잘다가 일어나는 애 같네 우리 아기 꼬리도 할까 배터리가 없다 아빠 아빠 준비하러 갈게 울고 있어봐 가지 영화 좀 보고 올게 놀이네 놀이네 손으로